하루만에 멋진 기타를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스타의 1분 기타! 설명! 오늘의 곡 BTS 폭격기 정국이 스틸 위즈 유 얘들아 코드는 딱 3개야 F샵 마이너 세븐 G샵 세븐 C샵 마이너 세븐 F샵 마이너 세븐 G샵 세븐 C샵 마이너 세븐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해 F샵 마이너 세븐 약지 새끼를 9번째 칸을 누르고 검지 중지를 벌려잡아 G샵 세븐 약지 새끼를 그대로 5번째 칸까지 밀어주고 검지 중지를 잡아 C샵 마이너 세븐 약지 새끼를 바로 옆으로 밀어주고 처음처럼 벌려서 잡아 이번에는 스틸 위즈 전용주법을 알려줄게 딱 하나만 기억해 바로 귀여운 펭귄 짱짱 귀여워 저번에 알려준 첫사랑 전용주법에다 하나 업그레이드했어 자 따라해봐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짱짱 귀여워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짱짱 귀여워 이번에는 손으로 따라해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짱짱 귀여워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귀여운 펭귄 짱짱 귀여워 짱짱 귀여워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번 곡은 약지 새끼를 끝까지 떼지 않고 연주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꼭 주의해서 연주해 F샵 마이너 세븐 G샵 세븐 C샵 마이너 세븐 무한 반복이야 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얼어버린 노을 아래 멈춰 서 있지만 그댈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 Still with you